네 했었어요 유튜브엔 안올렸지만 장비 생산으로 무기나 방어구 등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비 스킬이란 장비 중에 자동으로 발동하여 사냥을 지원하는 스킬을 말합니다 그렇답니다 레더냐 체인이냐 아 근데 이거 그게 있나요 따로 뭐라고 하지 무게 같은 거 있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이제 다시 접수원한테 자 빨리 3기단을 구조해야 무슨 이거 1기단 2기단 3기단 하니까 갑자기 뭐 파워블로그 혹은 뭐 어 그 뭐일지 어디 있잖아 막 인턴 2기 1기 3기단 이게 생각나네 실컷 부려먹을 거지만 정규직은 포기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캐스토돈의 서식조사와 토발 퀘스트 게시판 자 식사를 하면 체력이나 스테미나 등의 스테이터스를 보강하거나 식사 스킬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 식사는 정식 목록에서 선택해주세요 그렇답니다 자 식사효과는 다음 조건을 축적하면 만료되지만 지난 식사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컴 캠프에서 다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화덕구이는 퀘스트 한 번만큼의 조리시간이 필요하다 어이 미깐 어이 수 자 캐스토돈은 브론관 자 격온 티켓을 퀘스트 수주시에 사용하면 퀘스트 클리어 시에 보수의 보너스가 더해집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십시오 음 보수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빰빰빰빰바바밤 바로 가보는거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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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어이, 뭐야. 새가 잡혔어. 칼무리 이 아저씨는 진짜 또 어디간거야 정작 아저씨가 안보인다 아 먼저가게 이끼없기 같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포위되지 않게 조심할거면 도와달라고 그지야 뒤지기 싫으면 아 진짜 이 오지랍 완전 개 오지랍어였잖아 아니 뭘 한마디라도 하려면 뭘 도와주고 하던가 자 어쨌든 가보지 아야 자 잡아! 아이아잉 뭐 밸브 없네요 수렵 헌팅 액션이요 제작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? 공격 수렵 헌팅 액션 자 성실하게 그래 이 성실한 취직과 수렵이 언젠가 나에게 크나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야 아 근데 어차피 듀랑고 같은 게임이랑 이 게임은 엄연히 모바일과 콘솔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별 차이 없어 어차피 모노날 사람이 다 듀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듀랑고 할 사람이 다 모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흠 도스 자그라스 도스 자그라스 도스자그라스 네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보니 스테미나 라이츄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우기 아 이것도 좀 발전했다 원래는 진짜 쌩으로 그냥 맨땅에 히딩하듯이 찾고 막 이랬어야 했는데 안내벌레라는게 안내를 해주네 아니 그러니까 필요없다고 빨리 다음 미션으로 야야 뭐 아까 그놈 짱돌로 잡으라고 그냥 가자 네 안녕하세요 오우 위험했다 위험하게 시디 어디있는거야 도스자그라스 아 맞아 그리고 옛날에는 난 지역마다 맵 로딩하는것도 진짜 싫었었는데 그나마 확실히 이건 진짜 괜찮네 잘못왔나 뭐지 자 자 뛰어 이게 데이식키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누르고 다니게 되네 유효하다 어딨지 으아야야야 으아야야 뭐 뭐 일단 돌아다녀 보죠 어쩔수 없네요 어우 진짜 밀림같다 12맵에 있으려나 12맵에 있으려나 어? 밥? 아니 아니 일단 아직 배 안고픈데 응 응 알았어 나 알았어 먹을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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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자국 발자국 오케이 out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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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아 으악 으악 으 으 이게 비통 안 알려주니? 글쎄요? 적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? 보통 안 알려주지 않나요? 자! 남무! 자! 다시 스톨! 자! 안내벌레를 쫓아라! 뭐 그렇겠죠? 시리즈 전통인데 나름? 이메가리 타리라 로 오레 구다 미라 투미 자! 어디있어? 와! 한마디만 있는게 아니잖아 자! 또 도망가냐? 도망가리 타라 리우 어우 도망 겁나 잘가네 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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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왔다 비켜 자 쫓아가 여기가 자 한번 더 숙소를 갈고 이 위쪽인 것 같은데요 아니니? 어디야 이거 밑에 쪽이 맞았나? 그러게요 다다다 그렇지 자 정룡의 발톱 정룡의 비닐 정룡의 갈기 정룡의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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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자 도스 자그리스 레벨업 자 헌터라이프의 개마 자 지금 감각기운이 있어서 오늘은 좀 캠없이 하게요 그러게요 나 지금 머리도 안 감았어 푸케푸케 아 제사 준비하세요 뭘 예민하게 굴었다 그래 그나저나 생태연구소에 가라는데 생태연구소가 어딨는데 식당 여기구나 이라 흔적 내가 자 도스 자그리스 자 몬스터의 생태를 연구하여 조사와 사냥을 돕는 시설입니다 몬스터의 은적 등을 취치하여 획득하는 연구 포인트가 일정한 만큼 쌓이면 연구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몬스터를 사냥할 때 도움되는 기능이나 정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또 몬스터 도감을 열람해서 몬스터의 생태와 약점 획득할 수 있는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